자 오늘의 게스트 이판별입니다 집안에 숨어도 방문을 잠워도 내 방 속에 네가 있잖아 두 눈을 담아봐도 이물로 가려봐도 누군가 내 머리맡에 있는 것 같아 이미 날 떠나면 잊고 싶은 기억이 하루도 날 가만두지 않고 괴롭히는 것 날 좀만 따라오라고 그만 쫓아오라고 널 애원하고 필요하더라도 다시 또 날이 다가와 그 추억이란 맘을 몰라도 보내지 않아 오늘도 만들자 같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한 시간만큼 다행복도 많아서 꼭 견디보면 네 얼굴이 한둘이 아냐 너로 지만해도 네가 살아있는데 다 있는데 대체 나도 넌 어쩔야나가 어떡하라고 내가 원하고 그만 쫓아오라고 애원하고 밀어봐도 다시 또 나를 따라와 추억이란 말길 보는 건 떠나질 않아 오늘도 넌 그림자로 끝났다 사라치고 욕을 해봐면 너의 손톱 막힌 건 넌 믿겠어 넌 믿겠어 하루일 무대로 전하고 너를 잊고 살 수 있다면 난 자신이라고 잊혀져달라고 손에 쥐지 못한 추억이 내 눈엔 이유 없다고 안 내려면 책임을 줄줄줄줄줄 전혀 동의 사랑. 보내준고 사랑님 crisi 너... Till 내 꿈을ям 우리는 사랑한 님이 감사합니다.